하민이 공부 되게 잘할 것 같아. 그냥 좀 좋아하는 분야들이 좀 있더라고요. 오늘은 뭐부터 할까? 아니, 엄마 곱하기. 엄마 곱하기 없죠? 곱하기도 해요? 더하기랑 빼기네, 다. 숫자나 수학을 좀 좋아하더라고요, 산수를. 99단이 곱하기. 99단을 초등학교 한 2학년 때 하나, 요즘? 언제 하지? 몰라. 예스, 예스. 이거 해볼까? 1학년. 1은? 2. 2, 2. 4. 2, 3은? 6. 2, 4? 8. 2, 9. 2, 5. 엄마 곱하기. 엄마. 제가 헷갈려. 그래, 이거 가끔 헷갈려. 갑자기 하면. 2, 6. 12. 2, 7. 14. 2, 8. 2, 9. 18. 3단도 되지? 3, 1은? 3. 3, 4. 12. 3, 5. 15. 4, 6. 2, 7. 많이 외웠네. 4, 9. 5, 1은? 5. 5, 2. 10. 내가 또 잘하네. 너무 뿌듯하다. 내가 잘해. 하면 되게 방전 매력이 있네. 8, 9. 8, 9, 71. 8, 9, 71. 그렇지? 엉망 헷갈린다. 9, 1은? 9. 9, 5. 45. 5. 96? 54. 97. 63. 98. 72. 99. 81. 와, 2자. 유치원에서 배웠나? 미량으로 보냈는데 어느 날 와보니까 99단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엄마가 가르쳐준 거예요. 아니, 그 유튜브에도 좋은 거 많잖아요. 그런 걸 그냥 틀어놨는데 몇 번 이렇게 듣더니 사실은 9단까지 다 하더라고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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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미량으로 99단 여행을. 아유, 진짜. 99단 여행. 뺄샘이 싫어. 뺄샘이 싫어? 더하기만 좋아? 너무 어려워. 어려워? 근데 어려운 걸. 벌써? 망망이 나무 와나 쓰고자 못하네. 어려운 걸 자꾸 해 봐야 늘지 않을까? 아니요. 그래? 엄마는 금방 맞췄으면 하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엄마, 여기? 엄마, 이거. 이거 다 할래? 응. 별 많이 넣어 봐. 알았어. 내가 얼마나 꼭 라면이 먹고 싶어. 너무 잘하겠다. 서울대 갈 것 같아. 서울대 가는 애들이 그렇더라.